어? 뭐하냐? 죽어라! 막타! 이렇게 딱 따주시면 아슬아슬하게 땁니다 게이들 이쪽 용기 가org 뭐하러 스킬쓰니까? w 한 번만 쓰면 되죠 w 한 번만 쓰면 되요 . Ira 이건 먹어야지 와든가 그냥 딱 가가지고 잘가 얘가 좀 쎄다니까 잘가 아이쿠 뭐가 오지 않나 야 베인 거들지 마라 알겠습니다 알리 너무 완전 착한데 알리 착해요 베인은 이제 건들지 맙시다 이제 베인은 건들지 않을게요 죄송 죄송 써주고 가자 감사 감사 랭가만 주기 이렇게 안정을 시켜준 다음에 이따가 올 때 집에 아이고 아이고 베인 4장 랭가 기동 성은 베인이요 이름은 랭가구나 아 아 제이드 그냥 가자 죽이지 말고 가자 딸잡이 하이 그냥 가자 그냥 갑시다 여기 슥슥슥 슥슥슥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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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